이 아름다운 해란 마을 이곳에서 우리 백호 작가님께서 오늘 라이브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백명화 여기네 아 그래요 오비도 섬이 여기고 이렇게 해서 넘어오면 이쪽이 이제 그 숫자원이고 여기네 여기 아 거기에요? 네 여기 여기 어 그쪽이에요? 네 사랑도라 하면서 사랑면이라고 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저거 넘어가 사랑면이거든요 이게 여기 섬이니까 사랑도라구요 아 여기 확실한거죠? 여기 여기에요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통영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바닷가 이곳에서 우리 거대한 백호 작가님이 아 지금 백녀도 탈마도 를 그리고 계십니다 아 이런 게 내 시시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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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